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이 부분적인 것을 알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12장에서 바울은 은사에 대하여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또한 직분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다양한 은사들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분들을 통하여 영적인 질서를 따라 성도를 온전히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 개개인에게 은혜로 주신 은사와 직분들을 통하여 마치 한 몸의 각 지체와 같이 머리되신 주님과 그의 몸된 성도의 모습으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바울이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의 몸 안에서 각 지체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사와 직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교회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은사와 직분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들을 설명하는 것에 더해서 이보다 더욱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성도 개개인에게 있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현재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분쟁과 갈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와 직분들이 교회를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을 보면 현재 성도들의 문제가 각각의 은사들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들로 인하여 주어진 직분과의 불균형 문제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은사들을 가진 자들은 여럿인데 그 중에 직분을 맡은 자는 오직 한 사람만 맡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다 직분을 가지면 다 존귀함을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은사는 같은데 직분은 많지 않아요. 이 때문에 바울은 은사에 대하여서는 비교급 복수인 더 큰 은사들로 표현을 하고 있고 좋은 길에 대하여서는 최상급 단수인 가장 좋은 길로 표현을 하면서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내가 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겠다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것은 현재 교회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은사와 직분의 불균형 속에서 오직 하나밖에 보지 못하고 있던 그 시선을 내가 원하던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많이 있으니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크신 은혜의 선물들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들을 얻는 길은 많지 않고 오직 한 길밖에 없으니 그 길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오해하고 실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제한된 시선과 또 한계, 지식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좋은 길은 딱 하나감에 고정돼 있어요. 그것밖에 없고 그것 안 주시면 안 되고 그것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인데 그것이 성도들끼리 같이 동일한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레드오션처럼 막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돼요. 그런데 가울은 오늘 어떻게 설명하냐면 더 큰 은사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신령한 것들이 더 많다는 것들이에요. 그것 말고 그 더 많은 것들,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의 눈을 열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하나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사랑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을 어떠한 은사나 직분의 개념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들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선 사랑이 없으면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아무리 교회와 성도를 열심히 섬겼어도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며 열심을 다했던 당사자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면서 사랑은 모든 은사와 직분을 의미 있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성도들에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성도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던 것은 은사와 그에 따른 직분들이었고 12장에서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던 은사와 직분에는 사랑이라는 은사와 직분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을 보면 그동안 성도들 각자가 각기 자신에게 주어졌던 은사들처럼 어떠한 특별한 재능으로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특별한 직분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랑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을 봅니다. 고린도우서 13장 4절로 7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오래 참으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사랑 안에는 오래 참는 비밀이 있고요. 사랑을 하면 온유할 수도 있고 시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온유하다라는 것이 꼭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반대로 보면 그것이 꼭 이퀄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사랑이다는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이런 열매들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을 살펴보면 오히려 어떻게 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떠한 은사나 직분인 것처럼 드러나지 않게 할까를 고민한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전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어떤 특징이 없어요. 다른 어떤 은사와 직분은 독특하잖아요. 그것을 드러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어떤 독특한 딱 정확한 개념이 특징적인 것이 있어서 그것이 은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직분을 주어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그런 색깔이 없어요. 이처럼 바울은 사랑이라는 것이 성령께서 주셨던 다른 은사들처럼 특별하게 재능으로 주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직분을 주어 섬기게 하신 것도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이 사랑을 통하여 더욱 큰 은사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바울은 사랑과 다른 은사와 직분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은사와 직분은 귀하게 쓰임은 받는 것이지만 결국 그 쓰임을 다하면 마치 꽃이 피었다가 지듯 지나가는 유한적인 것이고 사랑은 영원토록 남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전한 것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부분적인 것임을 설명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어떤 특별한 목적 속에서 쓰임받는 유한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다 땅에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버려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그 은사와 직분 둘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래요. 하나님이 주셨던 아무리 큰 은사와 직분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부의 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쓰임받고 지나가는 유한적인 것임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어떠한 성품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개념 속에서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선의 기준 속에서 사랑은 어떠한 성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사랑의 개념은 사랑이라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하나님 자체의 모습을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로 12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였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는 것은 당시의 거울은 지금 우리로 보이는 그런 유리 거울이 아니죠.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반짝거린다 할지라도 아주 희미하게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그 모습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뭐든 보든 것 우리는 은사와 직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하나님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자 자기에 가진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증거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온전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다 부분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렇게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희미하게 보여주고 각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어떠한 성품이 아니라 우리 각 개개인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실체되신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들을 생명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사와 직분들이 생명되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성품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럼 우리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사랑의 성품이 아니라 사랑의 인격이요 하나님 본체의 모습이요 생명이라면 우리는 사랑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사랑의 주체되신 주님을 우리가 모셔야 되겠다. 지금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주시는 그 비밀임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랑이란 것은 모든 것을 생명있게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온유함이 온유함의 온전한 비밀로 드러나려고 하면 그가 살아야 돼요. 생명이 주어지면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이 생명력 있게 드러나요. 사랑 안에서 온유하고 시기해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부분들이 어쩌면 각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개인의 특별함일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개인의 특별함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게 하려고 하면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생명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아름답게 생명으로 드러나요. 그것을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자그마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큰 은사인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두 자식이 있는데 한 자식은 부모님께 자꾸 용돈을 구해요. 얼굴 잘 보이면서 조금만 주세요 주세요 해. 그런데 둘째는 돈을 잘 몰라. 그런데 뭘 하냐면 용돈 필요 없고 아빠 나와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생명 있게 해주시고 그 생명 있게 하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우리 속의 은사로 나타나지만 진짜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그 자체, 바로 생명 그 자체, 바로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모시기를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존귀함이요, 가장 우리의 핵심 관심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인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으로 나타나셨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 주의 모든 부분들이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달란트들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생명이 살아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의 재능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재능들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죽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가 온전히 하나님의 주신 축보로서 누리게 되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바로 어떠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죽었던 모든 것에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듯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생명의 열매여 성령의 열매로 맺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은사를 가진 자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자가 가장 큰 은사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축복을 누리는 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장 기뻐함을 누릴 수 있는 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를 누린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은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영적인 비밀들을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은사요 복으로 알고 더욱더 사모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이 땅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승화되고 또 나타내길 주의로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사랑의 실체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함께해 주지 않으신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음을 하나님 다시금 확인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로 누려질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해 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세상을 향하여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가 가장 큰 은사인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 영적인 비밀들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누리는 축복으로 누려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